여러분 송중혜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저취꽃대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사진 영상 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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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gran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술집으로 향한다 우리는 왜 하나라고 건대를 하면서도 흥기될 적조차 없다는 생각으로 나는 술잔에 떠 있는 한계선가 술집으로 내 그림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송중혜 전여름이었습니다.